진짜 애교를 누가 온 거예요? 너를 생각해서 내가 진짜 적응 평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? 완벽하다 생각하고 있다? 저와 룸메이트를 했는데 어땠나요?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다 셀카 잘 찍는 비결이 뭔가요? 일단 얼굴보다 조금 위인 각도에서 찍어야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선우는 뭘 먹고 그렇게 예쁜가요? 저는 근데 어렸을 때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물을 먹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우는 하루에 셀카를 몇 잔 찍어요? 세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50장은 없는 것 같아요 Q. 쌍둥이가 있으면 어떤 기분인가요? 든든한 내 편이고 친구랑 같이 나는 기분입니다 저 굉장히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우를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나요? 조금 리스펙합니다 선우와 왜 그렇게 많이 싸우나요? 그냥 친한 데 잘 맞지 않으니까 더 잘 맞고 친해지려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Q. 연습실 이동할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걸어다녔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! 석촌 연습실에서 선우는 곳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한 두 시간 걸렸어요 밥 안 먹고 갔어요 Q. 연습실 이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